추미애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를 보면 맞는 말만 했습니다 누구누구의 사단이 잘 돼선 안 된다 그리고 줄 잘 잡는 출세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추 장관에, 추 장관에 의한, 추 장관을 위한 인사라는 점만 빼고 말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정권의 충성한 인사는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듣지 않는 검사는 유배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한껏 추워올리는 칼 사위를 모든 국민들이 목격했습니다 조작된 검언유착에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비워야 할 사람이 인사 배경에 도치하는 모습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권 충성의 재단에 검찰을 희생양으로 올려놓고 또 실체도 없는 혐의를 만들어서 검찰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음에도 추 장관은 시치미를 뗀 채 희망과 격려의 인사였다고 축배를 듭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은 총장의 수족을 잘라놓고 또 법치의 검찰 조직 폐허로 만들어 놓고도 자축에 연념 없는 장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리품 잔치에 국민들을 초대하지 마십시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